네 어 그거 다음 주 목요일까지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어 글쎄요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아 제가 했던 거라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? 아 제가 주변에 여자가 없어 가지고요 저희 부서요? 아 뭐 저희 부서에 괜찮은 사람 어딨다고 예? 아니요 그냥 좀 놀라서요 별로 좀 예쁘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 대리님 되게 취향이 특이하시네요 글쎄요 아 제가 봤을 때 대리님 좀 아까운데 뭐 소금씨도 완전 별로는 아닌데 그래도 대리님 되게 괜찮으신 분인데 굳이 아 제가 봤을 때 또 사내연애 하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뒷감당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 그 다른 쪽에서 인연을 구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뭐 대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아유 고맙습니다 대리님도 드세요 아우 아 저는 술이 어쩜 이렇게 맨날 쓴지 모르겠어요 대리님도 그러세요 아 대리님 소금씨 이런 거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그런 질문은 다음에 하시고 오늘은 술 맛있게 먹죠 에이 대답이 힘들어 하는데 왜 그러세요 에이 아 이러면 안 되는 아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바꿔드리면 되죠 소금씨 저랑 자리 바꿔요 아 저 밖에 전화 좀 잠깐 하고 올게요 아 예 소금아 아이씨 너 그냥 아프다고 하고 나오면 안 돼? 아니 사실은 오늘 대리님이 자꾸 너 마음에 든다고 엮어 달라고 막 그러셨거든 아 그니까 아 아 모르겠어 저 양반 눈치도 없어가지고 아 알았어 참는데 참을 거야 참는데 아 나도 몰라 나 아까부터 진짜 완전 열받았어 아 아니 나는 안 된다고 했다니까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되게 너 별로라고 막 그랬어 근데 단단히 빠진 거 같더라고 하 알았어 아 사고 안쳐 알았어 그래 그래 나 좀 이따가 들어갈게 어 아 아 또 괜찮아? 속 괜찮냐고 흠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많이 되셨네 대리님 이제 집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? 10시간 되게 많이 늦었는데 아이 또 취하셨구나 아 아 대리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소금씨도 다 그 사생활이 있는 건데 너무 그러시면은 또 그렇잖아요 대리님 나가서 저랑 그냥 바람 좀 쐬시죠 너무 많이 취하신 거 같은데 네 아 대리님 아 대리님 대리님 그만하시고 저랑 밖에서 잠시 바람 좀 쐬시죠 아 그만 좀 하라고 정도가 없어 정도가 야 야 그만해 대리님이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대리님이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하나 말할 게 있는데 소금씨 저랑 연애합니다 사귄 지 한 30일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저희 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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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진짜 아 그 인간 때문에 괜찮아 어차피 그 인간 원래 좀 이미지 안 좋잖아 맨날 여사원들한테 껄덕대고 괜찮아 대리만족 그런 것도 많이 느꼈을 거야 사람들이 아까 아까 그래도 여사원들 아까 그래도 여사원들 표정 괜찮던데 내가 그래도 뭐라 해주니까 내가 그래도 뭐라 해주니까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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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호 물Ya 자 그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